으 으 으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지수가 3,000 포인트 간다고 어 각 집권 사업을 집권 사들이 2700 에서 3초까지 간다고 내년까지 간다고 5 다시 수정을 했죠 어 근데 또 수정이 많을 수도 있고 어 틀릴 수도 있는데 자 맞아 맞았을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지수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걔네들이 맞춰서 갈 때는 어떻게 할까 지수가 조만간의 풍락이 온다는 가 폭락이 왔다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요 그래야 내년 하반기에 가능해 자 지수는 어떻게 움직인다 걔네들이 말이 걔네들 말을 여러분들이 따 신봉을 한다면은 확 죽였다 간다는거 아시겠어요 내년 하반기 11월 12월 달에 3,000포인트를 여기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시간적인 예외가 내년 말까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나도 그러길 바래 나도 바란다구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막바로 v 자로 여기서 조정없이 안 쉬었다가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내년 말에 3,000포인트 정말 희박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3,000포인트 간다 얘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거 아냐 그죠 보자구요 조정을 이렇게 줬다가 이렇게 행보했다가 내려오던지 그냥 내려오던지 조정을 줬다가 내년 말에 간다는 건 저는 퍼센트로 잡는다는 이렇게 간다 갈 확률은 여러분들 잘 봐 이렇게 갈 확률은 30%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갈 확률이 70% 이렇게 갈 확률이 30% 뭘 선택할까 여기서 이걸 선택해 여러분들 나는 이걸 선택해 여러분들은 방송을 믿죠 차트를 안 믿고 이런 차트를 안 믿고 뉴스나 언론을 믿죠 나 뉴스나 언론을 자 어저께 그저께 증권사들이 2700에서 내년 3,000포인트 가져가 간다 지수 상향을 했어요 어저께 그저께 증권사들이 지수에 대한 높이를 2700대에서 상향조정 했죠 3,000으로 내년까지 그러면 계속 좋다는 뜻으로 여러분 비치죠 그 말 뜻은 내년도 올 12월달이니까 내년도 좋다는 뜻 아니야 그 말을 여러분들 믿는다 없어 없는분들 똑똑한 분들이고 내후년은 내가 이해가 가 내후년 그래도 내년 말이라고 그러면은 응? 날짜까지 집어서 얘길래 내년 11월이나 12월달 조정을 보이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해가 가 근데 무조건 내년이래 이걸로 보고 얘기를 해 코덱스 인버스가 떨어지면 올라가 지수가 떨어지면 올라가는 거요 인버스를 보고 얘기를 해 그 말이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보고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2,30대들 신용대출을 한 사람들 응? 조심들이야 정신 똑대기 차죠 응? 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라니 어저께 했지? 응? 똑대기 똑대기 해 똑대기 어? 여러분들 변혹당하지 말아오 감동적 요거 count? 감동적 요거